원주리방 환경청에 5세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두고 희비가 헛갈리고 있습니다. 지역사회에서는 40여 년 수건 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는 환영과 기대에 반응이 나왔지만, 국립공원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. 40여 년 수건 사업이 가장 큰 난관을 넘어서면서 양양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침체된 설악산 5세 구간 관광이 다시 활기를 띌 거란 기대입니다.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7년여 만. 특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수차례 번복된 끝에 내려진 결정에 지역 주민들은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합니다. 또 펑펑 울던 기억. 설악산 5세 케이블카와 함께 울고 웃던 시간이 생각나 마음이... 환경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. 이번 조건부 동의 조치가 앞으로 국립공원 개발에 신호탄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 다른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잇따를 수 있는 만큼 동식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. 이들은 또 환경부가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 평가를 무시했다며 반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 환경부가 지금 국제연구기관에 다섯 곳의 의견을 받았고 전부 부정적인 답변들을 했습니다. 그럼 그 의견에 따라서 케이블카를 허가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. 정치권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.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지만 정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오세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 내 네 번째 관광형 케이블카가 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. KBS 뉴스 노재영입니다.